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일단 빠른 인사 기류가 있었는데 재검토에 들어갔다. 무슨 연유가 있는 겁니까? 쉽게 정리하면 일단 너무 등 떠밀리듯 빠르게 인사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인사가 시점도 중요하지만 발표됐을 때 뒷말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총선 대패 이후 수습 방안으로 나오는 인사라면 더욱 그렇겠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현재도 가장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인 것 맞습니다. 대통령도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권영세 의원의 국무총리 인사와 맞물리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서울대 법대 또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자칫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경우 역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재원 의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이름이 거론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최측근의 대명사이다 보니 역시 뒷말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좀 더 새로운 임무를 넘는지 고민하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두고 결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일주일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총리나 비서실장 말고도 대통령실 내부의 수석급 인사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을 찾고 있습니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꼽는 게 정무 감각입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첫 단추가 되는 인사입니다. 협조를 구할 땐 구하고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땐 논의와 설득도 가능한 정치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참신함 역시 기준으로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 초선이나 혹은 출마자 중 괜찮은 인사를 추려보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보여줘야 하는 게 변화이고 또 그 변화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새 얼굴 발굴에 나선 것도 이런 기류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당의 동의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자 이런 얘기 가능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리 인준 절차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하지만 고려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중시합니다. 인사권이 대표적이죠.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거 딱히 정치적 효과도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민주당도 굳이 받을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오히려 추천을 했다가 책임을 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실제 야당 추천 총리가 정부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의 고민이 이길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변화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번 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이는 내용의 원고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 담화라는 형식이 좀 고민입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또 한 번 아무런 질의응답 없는 일방적 메시지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담화 대신에 공식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직접 말하고 다음 달 취임 2주 전에 맞춰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는 방식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선 전의 대통령실과 총선 이후의 대통령실이 달라야 한다는 고민 선상에서 인사든 소통이든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학원